어 그럼 A, R, E, N, A가 없다라는 거고 이거일 수도 있겠는데 오 캬 포탑 제어 그렇지 좋았스 연결될 유닛 두 개 이거 오히려 우리템으로 만들 순 없냐 그냥 적어야 되네 비활성화해야 되네 시스템 진단 이거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안되겠네 아 피닉스님 초콜릿 27개 감사합니다 어찌 이런 걸 알려줘 이런 걸 훈수해야 돼 앞서서 있던 것들 다 말하는 거는 바로 나 블랙 해주세요예요 됐어 어 가져가자 여기 진짜 오늘 진짜 길막 심하네 로제니가 왜 이러지 오늘 이렇게 길막이 심하지 어 미사일 3개 나이스 다 가져가 전화기도 다 가져가 너무 무거워서 다닐 수가 없어 일단은 잡동산이 다 주고 자 무기를 좀 나눠줘야 돼 자 무기를 좀 나눠줘야 돼 레이저 권총 다 주고 됐어 그거 아니야 로제니가 원래 진짜 진짜 그 뭐지 정말 그거라매 그 뭐냐 주인을 아끼는 강아지는 막 그걸 본다며 오늘 주인님 가시면 안돼요 잡는다며 아 오늘 나가시면 안돼요 주인님 그런다며 우리나라 막 이렇게 예전만 동화들 보면 그러잖아요 뭐야 야 폰탑 다 제거했는데 사람인데 이거 아니 야 잠깐만 야 이 미친 얘네들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닐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니 이게 좀 나한테 쏘는 게 아니야 오 그래 그래 이거 이거는 만약에 싸웠다 그러면 뭐 멘트 나오고 그리고 뭐야 이 레이더에 뜬다 그게 떠야 되는데 안 뜨잖아요 일로 가서 저기로 가는 길 없을까 추적자가 승강기로 접근 중이라는데 야 너 여기 있지 이럴 줄 알았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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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취소해 갑니다 어 뭐야 또 있어? 와 이거 뭐 두 명이야 됐어 자 오히려 근접이 더 피가 안 단다 이렇게 또 보면은 금이시한테 스팀팩 주게 생겼네 계속 한 번씩 왔던데인데 어 왔던데 같은데 됐어 이제 여기 다 정리했어 가자 아 이 미친 세이브 합시다 여기가 이제 저거야 여기가 우와 자 피 먹고 갈까 우리 어 자꾸 개가 날 막아 내 앞을 주인님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느낌이야 뭔가 거긴 안 돼요 어 말이 안 하네 아무튼 뭐가 있어 보여 휴전세 주인님 거긴 안 돼요 아 나 지금 이런 거 잘하지 않냐 거긴 거긴 어 뭐야 저 사람이야 저거 여기서 또 있네 은신해서 때리면 대미 두 배니까 됐어 약간 여자 목소리 같은 거 좀 잘하거든 그 오랜만에 한 번 해줘야겠네 그 뭐냐 김태균씨 오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볼아웃이란 게임을 소개해 드릴게요 야 뭐야 이거 보이지 않는 레이더가 있는 거야? 보이지 않는 레이더가 있는 거야? 어 됐어 음 함정 지니 뭐야 이거 이것도 함정이야? 터렛은 다 저거 했는데 터렛은 다 저거 했는데 이제부턴 또 몰라 자 여기서 나오는 터렛은 또 층이 다르다고 내 제어권이 안 될 수 있어 불켜 불켜 어우 반하다 단말 단말 야야야야야 이거 해야돼 이거 해야돼 이거 앞에 가는 이거 털의 제어권 같아 이거 느낌이 싸움을 진짜 쉽게 싸울 수 있게끔 바뀔 수 있어 예쓰 예쓰 됐다 포탑 제어 했고 포탑 제어 해주고 아 비활성화 금고 제어도 있네? 오케이 해제 금고도 해제했고 그 다음에 광학 인계 철선 제어 이거 활성화하면 좋은 건가? 침입자 감지 체계 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활성화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이거 하면 나 죽는거 아냐? 그치 이거 하면 나 죽는거 아냐? 그치 이거 하면 나 죽는거 아냐? 저 안에서 뭔가 시스템이 가동된거일수도 있어 원래 이게 다 그거거든 웬만하면은 꺼주는게 좋은거거든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 파괴됐다네 그렇지 않겠어요? 난 그럴거 같은데 한번 가봅시다 음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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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먹어 어 총먹고 스포트라이트 현미형 가져가자 여기도 뭐 할 수 있나? 이것도 단말기가 있네 아마 좀 같을거야 똑같을거야 일단은 그 기호 해석하는거는 방송국에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해가 잘 안되서요 진행하는데는 머리가 이제 남자가 두가지가 안되서 더 헷갈려서요 야 다행이다 저 포탑 가동 안하잖아? 아 그래? 오케이 핵쎄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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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시기! 좋았어 어 이제 하나 찍어서 올려주시면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해가 안돼 유사도가 왜 영언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으음 으음 됐어 야 아까 거기 한번 가보자 여기 아니었냐? 금고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벽에? 우와 아아 아아 이득 지명타 발또아 조졌죠? 뭐야 어어 와아 나 몸에 불 붙은거 지금? 희워이씨 야 저것도 살아났네 야 저거 뭐야 체력채웠어? 허어 이거 진짜 마무리해야되는 각이다 좋았어 관절염이여 얼마나 무서운건데 아저씨에 어? 관절 조심하셔야 돼 아 저거 왜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제 다 가져가 오케이 여긴데? 이거 엘리베이터구나 금이사 로제나 일로와 어 가자 아빠랑 가자 응당 세이브 각이다 저장 안되네 거너헤드는 싹 다 죽었겠다 이제 어? 아 이거 달인 포탑이 야 여기 달인 제어기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포탑이 어마어마한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거 같지 않냐 핵포탑이 있을거 같은데 완전 벌써부터 몇번 죽을지를 보는거야? 그정도야 여기 극혐이야? 아 없어요 이런거 좀 슈퍼하지말라고 진짜 슈퍼좀 하지마 야 그 쫄깃쫄깃하면 좀 느끼자니까 유튜버 여러분들이랑 야 채팅창 끝나 진짜 너네 자꾸 이럴래? 비협조적으로 하지마봐 방송좀 하게 형 이제 블랙한다 아 진짜 뭘 모르시다 오케오케오케오케 아 나 무서워 나 그래도 세이브 뭐야 쟤 거는 비니봉 같은거 모른다고 진짜에요 제트이? 아 쟤가 저 추적자인가보나 오 뭐야 어 위에서 나는 소리여? 저기냐? 오 좋아 투넨 아 얘네 나도 얘네 놔두고 어 초보자다 뭐 말려가지고 좀 어렵다 이제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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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